잠시 택진입니다. 제가 아픈 걸 좀.. 펑트로 해가지고.. 마사지가 좀 아파가지고.. 어! 나 이거 안 돼. 나 몸으로 틀려도 안 돼. 아, 야. 아프죠? 림프관이 있는데. 네. 비싼 거야.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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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. 거기 아주 눌러주세요. 여기 승근해지려고요? 거기 아주 눌러주세요. 여기 승근해지려고요? 잠깐만요. 승근해지려고요? 잠깐만요. 아, 좀 차와줘. 아, 됐다. 묶어. 묶어, 묶어. 묶어, 묶어. 잠깐만요. 아니, 그게 아니라. 진짜 아픈 거래, 지금. 진짜 아파. 아니, 그게 아프면. 저희가 안 받아요, 일부러. 효과가 좋은 거예요, 그게. 아, 당황해. 아, 당황해. 아, 당황해. 이 형은 거의 승용한 차 하고 해야 돼요, 승용. 아, 당황해. 아, 당황해. 아, 당황해. 아, 당황해. 왜 진짜 아파? 야, 하세요, 하세요. 제가 붙잡았어요. 선생님, 제가 잡았어요, 잡았어요. 들어봐.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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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죽! 만들어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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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선생님한테 밥만 하는데 선생님 멱살잖아! 야! 엉살이 오시는 거 아 엉살이 여기를 풀어줘야 돼요? 안 풀어야 돼 근데 서울국이야 서울국이야 뭐야 그게 뭐야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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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때리는 거 해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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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자 형협회장님이시네 세김감이 진짜 투철하시네 네 손님 끝까지 책임진다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울었어? 너무 좋아. 어? 선생님, 저희가 선생님 조금 해드릴까요? 괜찮으세요? 네 뭔 살이 좋아해? 에이, 왜 이러시나? 그만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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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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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저 형 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어. 죽을라 그러니까 나한테 엄살 피운다 그러더니. 자, 그래서 우리 코스는 좋은 거지? 어쨌든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.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? 오늘 진짜 스트레스! 나의 맞춤형이었어. 스트레스 제로!